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외국에 나가서도 어느정도 지위는 확보되고 있고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좀 주장할 수 있는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중일 미국을 이렇게 다 겹쳐있는 부분은 어디 한군데 치우치지 말고 균형있게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지혜롭게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데 편나누기 같은 뭐 그런 식의 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실리가 우선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몰코그름?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줄다리기를 잘 해야겠죠 오시아나 북한 쪽이 지금 좀 연계하고 하려고 있는 조치를 보이니까 정치적인 그 쪽이랑 상관없이 좀 더 강력하게 먼저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외교적으로 눈치 보고 해도 될 걸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밀어붙일 거는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대북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는 계속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이득이 된다면 화끈하게 좀 목소리 냈으면 좋겠어 그대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난 4.10 총선으로 22대 국회의원 300명이 정해졌습니다 KBS 열린토론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화제의 인물들을 차례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외교안보분야 당선인들을 만나는데요 미국과 중국 두 열강의 갈등 국면에서 지금 세계는 두 개의 전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중요해진 지금 우리 정부와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22대 국회의 외교 국방을 책임질 당선인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 거론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두 분 소개합니다 얼마 전까지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습본부장을 지내셨죠 김건 국민의 미래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김건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안보안부 전문가시죠 지난정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내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승찬입니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일단 당선됐다는 기품이 아직 가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김건 당선인부터 22대 국회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5월 30일부터인가요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 기쁘기보다 국제정세가 격변의 시기를 막고 있을 때 제가 외교분야 전문가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돼서 책임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활동하는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국제정세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국제정세에 대한 정책 방향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승찬 당선자께서는요 저는 이제 사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외교안보의 어떤 무능을 드러낸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주시면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과연 22대 국회에서 이런 외교안보 무능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바로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상임위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외교통일이 또는 국방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희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당연히 외교통일위원회를 희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망할 예정으로 있고 이제 최종 결정이 돼야 소속이 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부당선생님 이게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국방위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고요 리달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죠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다선 의원들이 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보고 뽑기 때문에 네 우리 김건 당선인 같은 건 외통이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저 역시도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활동하지 않을까 국방위로 가실 거군요 네 거기는 그냥 지원하면 되는 데입니다 네 어쨌든 국방위든 외교통일위든 외교안보 분야가 될 텐데 두 분께 단도체 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성찬 당선인은 어떤 정책 쪽에 가장 집중을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우리 국방위를 보면 한미동맹이 기본 축이잖아요 외교도 마찬가지지만 한미동맹이 기본 축 속에서 주변국 외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국제정서 정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너진 저는 국방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실 이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취임선서 전에 펜타곤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대통령 취임선서를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미스테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국방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사기를 끌어올리는데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제가 이제 고별 국방부 대변인 고별 인터뷰 마지막 브리핑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제발 정치가 국방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념적으로 흔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질적으로 흔들었고 실제적으로 흔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국방위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 김건당 선인께서는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우리 외교의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이제 우리 부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해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상대방이 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 또 다른 국가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상당한 쟁점 사안인데 오늘 뭐 이 주제로 본격적인 토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이걸 미리 두 분께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21대 국회 마지막 쟁점 현안이 되는 것이 이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요세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내에 어떤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건 당사님부터요 이번 총선 사실 제 어제 저녁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아주 가성비가 좋은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식당도 알고 싶네요 그런데 사람이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손님이 그래서 이게 정말 민생이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번 총선을 겪으면서 국민들께서 아마 이런 어려운 삶 어려운 삶 속에서 이걸 제대로 지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1차적으로는 아마 정부 여당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정치권에 대해서 큰 화가 나신 거 아닌가 투표 결과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우리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특검법이 그렇게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먼저 제일 처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민생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법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특검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화풀이 같은 성격인데 그런 길을 여야가 달려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나 김 당사님 말씀도 중에 죄송합니다만 조금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라디오가 소리가 중요했어요 죄송합니다 저기 외교관은 소곤소곤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정치인이십니다 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여기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 지금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아가게 한다는 우선순위에 조금 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당선인께서는요 좀 우리 김건 당선인과 좀 생각이 다른데요 왜 다르냐면 최수근 상병 특검은 민생입니다 저는 민생으로 보고 있고요 왜 민생이냐면 부모가 잘 다녀오라고 어깨를 두들겨줬잖아요 삶과 직결되는 문제죠 삶과 직결되는 문제고 어찌 보면 참사고 그리고 이제 정치가 이제 국방을 흔들고 이런 것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한가족을 몰락시키고 뭐 이런 상태에서 그렇다고 뭔가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민생이 무너지는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병역의 의무는 민생이 아니다 그래버리는 순간 답은 없고요 출구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속속 소리 드러나는 것들 그 다음에 증거인멸 그 다음에 위증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권력기관에서 과연 대통령에 대한 조사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가 늦차 배워왔던 그런 경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대에서 반드시 특검은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또 여론조사라는 것들을 20일, 21일 양일간 돌려봐도 65% 이상이 최수근 상장 특검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겸허히 좀 수용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방금 전에 부 당사님께서 조사를 인용해 주셔서 그 부분 저희가 조사 기회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이 주제는 우리가 오늘 본격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고 김 당사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르셨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보직이었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북한이 최근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도 시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수준 지금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도 관련 훈련을 북한이 했다라고 하는 그 관련 뉴스가 또 KBS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게 됐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수준 어느 정도 단계로 봐야 될까요?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전술 핵무기를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술 핵무기를 운반할 수단 들에 대해서도 과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데에서도 전술 핵무기를 실어서 날을 수 있는 대형 핵탄 발사체를 자기들이 시험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위협입니다 우려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억지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억지를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부성찬 당선에서 넘어가기 전에 억지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 기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억지는 지금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지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대응 능력들을 키워가면서 북한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이 북한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 우리 대통령 직접 그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으로서 핵 억지가 가능할 것이다 방금 전에 부당선인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찬반 여부 여론조사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오래로 지난 20일, 21일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로 물어본 결과였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래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단 북한의 이런 지속적인 도발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고 이게 자체 실제로 대한민국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남조선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쪽으로 실제 북한이 어떤 형태의 미사일이든 간에 그것이 탄도든 순항이든 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억제의 개념이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억제의 개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그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념시키는 거잖아요 한미동맹을 통해서 단념시키고 그래서 핵 사용을 못하게끔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핵이라는 것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가 대버리다 보니까 억제의 무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북한은 핵무력 법령을 통해서 선제공격을 명실해버렸죠 아마 핵을 보유하거나 보유를 주장하는 국가 중에서는 아마 최초의 국가가 될 겁니다 선제공격 선제공격 대부분 다 선제 불사용 원칙을 고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선제 공격을 핵법령에 넣었죠 핵법령에 넣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투발수단 아까 얘기한 투발수단을 얘기했잖아요 엊그저께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발사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투발수단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제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딜리버리 비클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 투발수단을 다양화를 하고 있어요 다양화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미소 핵 공포의 균형 당시에 삼원체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탄도미사일이 무너지더라도 잠수함이라든지 전략폭격이라든지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내가 핵 공격을 함으로써 이격을 가한다는 거거든요 제2차 공격을 가함으로써 서로 멸망하겠다 상호 확증 파괴시키겠다 이런 건데 북한이 지금 하는 것이 미소 간의 어떤 핵의 경쟁 시대에 있어서 생존률을 높이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구사하죠 그러니까 수중발사 전략무기체계라든지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아주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고 이제는 초대형 방사포에까지 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북한은 이제 권위주의 독재 국가잖아요 결국은 리더십의 위기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거기서도 밝혔지 북한에서도 직접적으로 밝혔지만 리더십이 생존의 위기를 맞는다면 결국은 핵을 사용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 거죠 김근 당사님께서 또 의견 말씀해 주시고 김근 당사님께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 당연히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 속에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는 그다음에 사실 지난 30년간 정부가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모든 정부가 같은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한 거고요 비핵화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북한이 김정은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위협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순간이 되면 국제사회가 지쳐서 그래 사실 인정하자 이렇게 가는 거를 바라고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우리가 절대 지치지 않고 북한이 아무리 그래도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입장은 천년만년 갈 거다 이런 확실한 의지를 계속 보여줘야 거꾸로 이제 북한이 이 방법 갖고는 되지 않는구나 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 외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김당선님께 그럼 궁금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은 중요한데 얼만큼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인내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누구의 인내가 중요하다 양쪽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비핵화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끝건대 10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우리 단념하겠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싫은 어떤 도발이 또 전쟁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그런 또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을 북한 정권은 제가 보기에는 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북한 경제상 상태는 거의 붕괴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명을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분명한 의지를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 북한도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거고 그러면 결국은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 아까 억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억지 하나만은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두 가지를 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단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념시키는 노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데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이 가령 해킹이라든가 이런 불법 행위를 통해서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해외 노동자라든가 이런 것에서 또 많이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 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그런 어떤 자금줄을 차단해서 단념시키는 노력 그것도 지금 사실은 한미일 또는 여러 유사입장국과 힘을 합쳐서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억지하고 단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비핵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새로운 판단을 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왔을 때는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그쪽 길로 또 유도를 마지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상과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이 정부가 시작하면서 내놓은 담대한 구상입니다 그래서 그 담대한 구상에 보시면 북한이 핵폭의 길로 왔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여러 조치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부상선 당선인께서는요? 이게 핵을 인정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국제 규범을 따르고 있고 국제체제에 가입을 해 있는 mbt에 가입한 멤버로서 핵을 인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리고요 그다음에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전부 mbt를 탈퇴하거나 혹은 미가입 국가들이거든요 비약선 체제에 미가입한 국가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김건 당선인께서 너무 희망적으로 북한 핵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국제사회에서 하나된 목소리, 일치된 이런 것들이 대기의 행동으로 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외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대만 문제에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 이런 것들 속에서 결국은 중요한 중재자거든요 또 p5 그러니까 상임이사국이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하다 보니까 그 국가들을 이제 반대편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한미일만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대화의 끈은 우선 니네가 비핵화 길로 나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사전에 대화협력의 창구를 차단하는 그런 제도를 평화제도를 막아버리는 대화협력의 제도를 막아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지금은 강압만 있는 거거든요 한미일이 강압을 통해서 정권의 종말, 핵을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 실질적으로 두 국가가 한국이나 혹은 북한이 이제 북한 주장 들으면 적대적 두 국가론이죠 이 두 국가가 정권 종말론을 리더가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리더가 얘기한 적은 최초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보이기, 생존이기, 그다음에 경제력은 떨어지죠 그런 상태에서 한 발을 갖고 있어도 아시겠지만 최소 억제잖아요 한 발을 갖고 있어도 상대방의 어떤 군사적 강압, 공격 이걸 억제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대화를 뒤로 미룰 게 아니라요 대화협력을 제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 속에서 비핵화를 논의하는 게 맞다 부성찬 당선인이 지금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후원자, 협력자 역할을 해주는 중러관계를 어떻게 대한민국 외교로 해나갈 것이냐 사실 22대 국회 기간 동안도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과의 대화와 또 협력인데 먼저 이제 우리가 중러관계부터 이야기해보십니다 한반도 또 평화교섭단장을 하셨으니까 외교무대에서 러시아의 역할 북한의 최선의 외무상이 모스코바에 가서 푸틴까지 만나면서 크게 환대를 받았고 발사체, 아까 말씀하신 투발수단에 대한 딜리버리 비이컬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까지도 얻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선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북한을 억제, 견제하는 데 있어서요 부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북한은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파키스탄하고는 케이스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은 원래 안 들어갔죠 MPT에 아예 가입 안 할 것 같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반이 MPT의 회원국이었다가 MPT를 뛰쳐나간다고 선언하면서 핵 개발을 한 그래서 MPT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두 캐테고리가 주는 MPT 체제에 대한 영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MPT 체제를 벗어난 북한의 케이스의 핵 보유가 이런 국가의 핵 보유가 용인되는 것이 중국하고 러시아의 이익에 맞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도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도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과거에 그런 걸 위해서 협력을 해서 육자회담이나 그런 것도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거나 옹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공동의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의 이익을 잘 살려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과제이고요 당연히 그거는 공동의 이익이 있는 문제고 그거와 별개로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끄끄럽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당선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또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 이 부분은 어떻게 작동이 될까요? 북한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요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대로 정립해가는 것의 시작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미중 경쟁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의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체제는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주의 세력이 세력이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가 방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걸 연대하고 단합해서 막아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선인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하면 김근당선인의 말씀이 당위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것이 또 우리 국민이나 또 우리 열린토론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마음을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돌려놓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로는 마치 중국과 러시아도 제가 발언한 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을 용인할 것이다 이런 발언이 아니거든요 그 히스토리를 6자회단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대북제재 결의 안도 6차례 핵미사일과 관련돼서 6차례 98년도까지 하면 7차례지만 그거에 대해서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 이 개념은 아니고요 그거는 오해해서 들은 건데 어찌됐든 중국과 러시아는 중요 행위자예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는 그 대외 메시지를 계속 냈던 행위자예요 그런데 이제 행위자가 결국 북한 핵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국가의 무관심은 상당히 다른 결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가 과연 북핵 문제하고는 저는 관련이 없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실용적인 외교 같이 편향된 가치 외교가 아니라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서 이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적인 중재자 그다음에 북핵 비핵화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행위자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가 한국 외교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점이 지금 강가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을 용인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결국 개입의 문제다 개입의 문제다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냐면 핵 개발의 동기는 후경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약간 민주화 이후 탈냉전 이후에 스탠스를 달리 가져가면서 결국 고립된 감을 느꼈죠 그래서 후경국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불신이 상종하는 상태에서 한미동맹의 어떤 위협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상존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감정 때문에 저는 핵 개발이 고도화가 계속해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동맹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우리는 니네들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 두려움을 없앨까 이게 저는 외교의 두 포인트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두 포인트 속에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추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동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북한 사람들의 태도나 제가 회담 현장에서 북한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아주 공세적인 개념입니다 북한 두려움의 결과가 아니고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그 어려운 1960년대에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양탄일성 양탄일성이라는 게 핵무기 그다음에 수소탄 그다음에 ICBM이거든요 양탄일성을 하고 나니까 중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970년대에 국제사회가 중국을 갖다가 대만을 몰아내고 유엔 안보리 상임위사국을 모셔가고 그다음에 닉슨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북경으로 날아오고 결국 77년대 말에 미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그래서 지금의 중국이 중국이 국제적으로 갖는 스테이터스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이 들지만 핵을 계속 가져서 전 세계 국가들을 위협할 만한 능력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인정받는다 그게 북한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핵을 개발한다 김정은의 자세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당사님께서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저는 60년대 중국 얘기 모델을 갖고 와서 북한의 핵 개발에 적용하는 거 그다음에 닉슨 대통령 미중 화해 그다음에 핑퐁 외교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60년대 후반부의 핵을 개발하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핵이 완전히 작전화 작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던 미중 대당트를 갖고 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핵의 어떤 작전화 기간이나 과정을 보면 그때는 더 어려웠죠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그런 작전화 과정이 빨라졌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약간 환원주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핵 개발의 동기를 다양하게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할 말씀 있으면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북한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케이스를 자기한테 끌어들여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과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무기를 유지하고 운영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예산이 그러면 뭔가 대화가 돼야 될 텐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담대한 구상 자체가 비핵 개방 3000과 저는 유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너네 비핵화하고 개방에 나서면 내가 3000불은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쉽게 설명하면 담대한 구상도 마찬가지죠 비핵화의 길로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해줄 게 많다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외교관 출신이시고 하니까 아니 왜 그러면 모든 걸 또 국방 쪽에만 포커스를 두지 왜 외교부 통일부가 필요해요 그 직능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헬싱기 프로세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동서간에 동서유럽이 그렇게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38개국 리더들이 만나서 결국은 하나의 협력 평화 평화협력의 제도화를 이뤄냈잖아요 그게 이제 osc로 간 거고 유럽안보협력기국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은 아예 끊었잖아요 그리고 남조선이라는 표현도 아예 삭제하고 그동안에 선대들이 협의했던 것들 모든 걸 다 지웠잖아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만큼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김당선님께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담대한 구상에 따른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단점시키려면 만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만났다 어떤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것을 잘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전제조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나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담대한 구상을 잘 모르셔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비핵 개방 3000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대화를 거부합니다 지금 한국, 미국, 일본의 정상 모두가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니까 북한하고 대화하는 게 저의 임문데 얼마나 대화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북한은 지금 일체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미국도 북한과 대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전혀 북한 쪽에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덕국 의사님께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자칫 끊길 수도 있어서 우리가 청취자 의견 듣고 2부에서 바로 두 분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상당히 남북관계, 국방, 외교, 통일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견 보내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3887님 사실상 북한은 핵 보유국인데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실이 되나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234님 2234님 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칼을 버려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상식 아닌가요? 칼을 든 채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북한 역시 핵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고 대화를 시작해야죠 김정황님 북한이 핵 보유를 주장하는데 우리만 비핵화를 외치는 건 모순 아닌가요? 중국과 러시아가 무긴하는데 대북 제재 실효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재석님 문 전 대통령의 대국 소국 발언이나 이재명 대표의 실실 발언을 보면 중국에 너무 무력합니다 현 정부의 외교가 왜 무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해주셨고요 장소윤님 부승찬 당선인 선거의 다음날 새벽까지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외교 국방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5938님 한반도 평화는 우리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건 당선인은 북핵 문제로 미국, 일본, 중국 관계자들도 만나보셨을 텐데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외교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김건 당선인에 대해서는 외교관 톤이다 또는 부승찬 당선인에 대해서는 국방부 대변인 톤이다 근데 김건 당선인에게 이렇게 두 분 전문가 오신 게 좋은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국민들 얼마나 많은지 또는 실제로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상당히 단호해서 또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북한과 대화할 기회를 못 가지고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는 국민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북한과의 그런 지속적인 대화 노력의 사례나 경우들이 있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사실 정확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사실 8월 15일이니까 아주 한 5월달이니까 3개월 내에 2022년 2022년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죠 그래서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걸 제안하고 그다음에 또 그때 이제 백신 지원이라든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북한이 김여정이 이제 담대한 구상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기핵개방 3000하고 뭐가 다르냐 제대로 우리 설명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전혀 관심도 없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핵무력 정책법을 선언한 겁니다 핵무력 정책법을 선언해서 선제적인 핵 사용을 위협하고 그다음에 그걸 사용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술핵무기를 보여서 탄도도 보여주고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걸로 이제 저희가 당연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한 억지력 방향으로 그다음에 간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약 국민들께서 우리가 강경 정부가 강경해서 북한이 저렇게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순서가 바뀐 거다 고 생각합니다 부당스러워 비핵개방 3000하고 담대한 구상이 전혀 다르다라는 건 전혀 다른데 뭘 모르고 계신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가치는 같습니다 그리고 비핵개방 3000도 대화 제의가 있었습니다 똑같이요 똑같이 있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저한테 사과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 그다음에 뭐 담대한 구상 언론에 공개된 거 위에 추가적으로 있으면 아 이 점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로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국가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양측이 다 잘못됐죠 리더들이 정권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어느 국가 그리고 지금 전쟁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전쟁사를 연구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 중에 국가의 어떤 리더의 어떤 감정이 상할 때 전쟁 위기가 가장 발발할 가능성 이것도 하나의 연구인데 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2000년 동안의 전쟁 연구를 보면 두 리더 간의 말폭탄이 전쟁으로 가는 확률이 가장 높더라 이런 연구 다트머스 대학의 교수님이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어느 한쪽이 잘했다 잘못했다로는 대화가 연결이 안 돼요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 대화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동안에 경험적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혀 시도 안 하고 메시지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지로 하고 나서 우리가 먼저 정권 종말 얘기하면 핵 잠수함에 올라타 갖고 정권 종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받아치고 이런 것들이 티포텟으로 계속 맞받아치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대화를 우리가 일본의 일본의 기시다 바이든 윤석열 대화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건 누구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신 겁니다 뭐냐면 울프 당선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상대방에게 핵선제 핵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쓰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게 2022년 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가 만약 너희가 핵무기를 선제 사용한다면 그날은 너희 정권이 끝나는 날 될 거라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한 번 얘기했고요 바이든이 한 번 얘기했고 선제 핵 사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은요 리더의 입을 빌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요 상당히 위기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리더가 왜 국정수반이냐 외교 통일 전반적일 다 아우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의 그냥 호전적인 거 하나의 올인하는 게 리더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국방에서는 국방의 목소리가 나와야죠 니네 정권 종말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제 규범적으로 핵을 사용하면 그 정권은 살아남습니까 아니 아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핵을 사용하는 순간 국제 규범이 작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질문에 뭐 답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까 말씀 도중에서 계속 이어가시면요 네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 못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들고 나와서 핵선제 사용 위협을 했을 때 한국 우리 정부 그 다음에 우리와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 정부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그것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어슈어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지도자로서의 언행을 한 것이고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걸 왜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슈어는 안심 그렇죠 국민을 안심시키는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요 그러면 핵을 사용하면 국제 규범적으로 그 정권은 종말 됩니까 안 됩니까 핵을 사용하면 국제 규범적으로 그는 어떤 MPT 체제 하에서 우리가 소극적 적극적 안전보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약산 체제에서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핵을 사용한 국가가 그 정권이 그 국가가 종말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규범 그 다음에 국제 체제에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국제 규범 국제 규범이 자동적으로 실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리더가 그 얘기를 하면 안심이 되냐고요 네 리더가 그 얘기를 하면 안심이 되냐고요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국정 어떤 국가의 수반으로써 정부 수반으로써 표현할 표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핵 잠수함 앞에서 영부위지랑 같이 올라타 갖고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비춰질 거냐 과연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건지 아닌지 결국은 대화가 대화와 협력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논의는 여기까지 다 하도록 하고요 남아있는 매우 또 중요한 주체가 있어서 아니 그렇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게 짧게 마무리 하시고요 상대방은 상대방이 저렇게 위협을 하고 상대방은 뭐 잠수함이 아니라 별걸 다 아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나름의 역할들이 있어요 민주주의 그러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저 정권 종말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바이든 딱 한 번 얘기했어요 딱 한 번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도 않고요 핵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죠 핵선제 사용을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으니까 아니죠 그거는 억제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핵이라는 건 억제의 기본 핵을 가진 국가들은 다 위협이 돼요 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이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22대 국회가 열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미국 대선이 또 오는 11월에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미국 대선이 상당히 또 이른바 미국에서의 보도는 혼돈이다 그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 주니어가 지금 등장했는데 지지율이 상당히 나오는 걸로 알려지면서 누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과연 지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미동맹의 지금 상태 순조로운 건지 또 만약에 미국의 리더십이 11월 달에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대체로 알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자가 뭐 또 햄버거를 먹겠다고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부성찬 당선인부터 미국과의 관계 한미동맹 또 11월 미국 리더십이 바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대북관계 어떤 변화나 또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우리 김건 당선인께서 이제 또 반박을 할 테고 제가 재반박을 하게 될 텐데 한미동맹은 그동안 확고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한미동맹이 흔들렸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이제 반론 하시겠지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이 달라진 점은 뭐냐면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반도 여괴에서도 동맹이 투사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게 좀 달라진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국 외교 그다음에 이제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나 대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중국 대만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일 관계 안보협력 관계도 있고 본인들은 뭐 군사훈련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독도와 멀리 떨어졌다 몇 킬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동해를 군사훈련으로 열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역대정부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치외교라는 그 포장하에 그 실용이라는 걸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외교적 자율성이 계속해서 이게 뭐랄까 축소되는 조그나드는 그런 쪽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동맹은 어느 정부 역대정부에서 흔들려 본 적은 없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성격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급격히 바뀌었다는 게 저는 반박을 할 생각이 없는데요 한미동맹은 계속 강했습니다 확고했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지 한미동맹 관계를 공고하게 강화시켜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견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항상 그걸 갖다가 극복해내고 이겨나가려고 노력했고 거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성공적인 한미동맹 관계가 유지됐던 것이고 그래서 11월 달에 많은 걱정들을 하시지만 누가 백악관의 새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한미동맹 관계는 그 정도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건당 선생님이 궁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핵우산 전수력까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할 정도로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뭔가 대비되는 게 있느냐 이런 또 의문도 나오고 만약에 트럼프 만약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면 방위비를 또 엄청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칫 우리가 호응하지 않으면 조한미군 철수로 위협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기 사실은 뭐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뭐 상정해놓고 막 답을 하고 그런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당국자가 아니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또 대응하고 적응해 가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적응하고 대응해 가는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외교에 있어서는 어떤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논란을 안 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상당히 신중한 말씀 부성찬 당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정할 때 우리의 뭐 핵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는 상당히 우리가 북한과 아주아주 가까워졌다가 다시 또 멀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런 급변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리 민주주의가 이제 공고화되고 제도화됐다고 하더라도 리더의 성격에 따라서 외교 정책이라든지 이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의 성격 뭐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위비분담금 협상 트럼프 일기에서 할 때 호된 신고식을 했고 그렇죠 신고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미군 노동자 우리 군무원들의 임금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이제 임금을 미리 선지급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전략자산 전개할 때 전략자산 전개비를 요청하고 이런 것들은 팩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한미동맹이 그만큼 공고화되고 제도화됐기 때문에 저도 별 걱정은 안 하고 그동안 슬기롭게 다 넘어왔잖아요 역대 정부가 그래서 슬기롭게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단편적인 암초들을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을 잘 이해시키면서 설득하게 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김근당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미국을 일각에서는 또 우리하고는 뭐 너무나도 밀접한 한국과의 또 미국과의 관계인데 가령 뭐 해구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변 방문으로 갔을 때 워싱턴 선언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걸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핵 우산 또는 전술핵을 굳이 가지지 않아도 마치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런 에어돔이나 에어로 시스템 같은 오중 방어 시스템이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미국에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지요 실질적으로 그 사실 핵 우산이란 말은 요새는 쓰진 않습니다 요새 쓰는 용어는 확장 억제라는 용어를 쓰고 그래서 북한 그런 어떤 북한에 선제 핵사용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아주 확장 억제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한미 간에 열심히 해왔고 아까 그 부당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도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는 빈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도자가 빈말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확장 억제가 확실히 확고한 단계까지 올릴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부당사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신다면요 뭐 이렇게 전술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퇴행된 개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유럽에서도 5개국 6개 미군기지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 사용결정권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뭐 표적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전적으로 미국이 양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미국 유럽에 대해서 확장 억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핵공유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핵 계획그룹을 통해서 이제 두 개의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곤 있지만 결국 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결정은 전부 미국이 독단적으로 하고 양보해 본 적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술핵이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장 억제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정선상 상대님께는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국방정책에 대해서 많은 대정부질문도 하고 가실 텐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 또 일본과 더 많이 가까워진 만큼 중국 러시아와는 멀어졌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중 대일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상당히 이제 가치외교를 지향하다 보니까 멀어진 측면이 있죠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물론 뭐 중국의 경제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대중 무역수지가 2023년 처음으로 이제 적자로 전환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과 관련돼서 이제 핵미사일 시험한다든지 이런 거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돼서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찬성을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걸 봤을 때 너무 한쪽 편향적인 올인 외교 미국과 일본에 기대는 외교만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여기서 국가안보를 담보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가 이제 3년 남은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일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일본과의 진전된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 또 국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는 있습니다만 또 과거사 문제하고 여전히 또 감정과 또 격앙된 여론이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굴욕이라고 봐요 굴욕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광개토대항함 이제 구조활동할 때 레이더 화력통제 레이더 조사한 문제로 해서 상당히 관계가 악화됐죠 악화되고 이제 수출 제한도 하고 뭐 이러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죠 근데 일본이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저희한테 무리한 요구를 했고 그거는 국방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걸 팍 튼단 말이에요 완전히 틀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독도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 영토만은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데 국방에서 영어권 분쟁지역으로 표시할 정도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가의 리더로서 한마디나 할 수 있는데 상당히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제3자의 렌즈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한일 관계가 좋아 보이는 거죠 김근당 선생님은 어떻게 보신지 미국은 또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개선된 것에 대해서 드디어 한미일 협력이 가능해졌다 이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국내 여론은 좀 온탕 냉탕 이런 현상도 번갈아 있기도 한데 이를 위한 좀 더 윤석열 정부에서 대일 외교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 거예요 사실 한일 관계 한일 관계가 중요 우리에게 중요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시켜야 되는 거는 사실 모든 국민이 바라는 거였고 그러한 결단을 내려서 이제 우리가 개선을 하는 거고 이거 이거의 개선 한일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까 실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러 가지 실익들이 우리 국민은 양국 국민에게 체감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차츰 차츰 해결돼 나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석사기 논문을 중립에 관해서 썼거든요 네 중립 네 그래서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사례를 보니까 한 30여 개국 중립을 선언을 하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국가가 중립으로 살아남은 국가가 두 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스위스하고 스웨덴 스위스하고 스웨덴인데 두 나라의 특징은 변방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변방 국가지 완충 국가가 아니에요 저희는 우리는 사실은 완충 국가에 지금 지장학적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이렇게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진영으로 나와서 대립하기 시작했을 때는 대립기가 시작했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것이 되려 우리의 실익을 해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런 원칙은 이소부하에 나오잖아요 박쥐에 대해서 이쪽 저쪽을 하려고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우리는 누구냐 이거죠 우리는 민주국가고 거기에 기초한 위에서 거기에 기초한 위에서 우리와 우리와 가치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연대한 기초 위에서 중국 하우 러시아의 관계를 가져갈 때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한미일 협력 관계를 중추로 가져가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다 부성찬 당선생님 저는 항상 덧셈의 외교를 하는데 너무 일방적인 외교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의 대립 속에서 어느 한쪽 편을 민주주의 국가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중동이라든지 권위주의 국가 우리가 공을 들이는 국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며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권위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화 협력이 필요하고요 북핵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에 있어서 협력적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단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로 딱 이념적으로 나눠버리면 그렇게 하면 왕정 국가들은 다 신정 국가나 왕정 국가들은 거의 상대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한 밀만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마무리하시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딱 나루는 것도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면서도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저는 알겠습니다 뭐 기준이 사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를 기초로 해서 그렇지 않은 국가 권위주의 국가 왕정 국가들하고는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상호 호해적 상호 존중의 기초에서 호해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뭐 중동의 완전 국가하고도 열심히 하는 거고 완전히 이념적으로 편가르기는 안 되는 거고요 아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상호 호해적이라는 표현도 외교적 표현이에요 두 분 말씀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KBS 열린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그래도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 5초씩 드리겠습니다 각오 한 말씀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 당세림한테요 오늘 뭐 저기 5초입니다 네 오늘 경험했지만 그래도 외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5초입니다 저도 저는 그거 같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에 있어서도 정치가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념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 그래서 무너진 국방을 바로잡겠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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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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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